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방송 올쇼TV 김지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자동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RPA 도입을 준비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분야에 가장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RPA 전문기업 레인보우브레인과 함께 이 RPA의 생생한 실제 도입 사례들을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레인보우브레인의 지창훈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인보우브레인의 지창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레인보우브레인에서 CTO를 맡고 있고요. RPA 사업 관련해서 전반 사업 관련 뿐만 아니라 기술 서포트까지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실무를 하고 있는 지창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추후에 뽑아서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후에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RPA와 거기다가 AI를 접목한 실제 사례들을 직접 좀 만나보려 하는데요. 지창훈 상무님께 발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들은 많은 자료에서도 저희가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RPA라고 하면 사람이 컴퓨터에 하는 작업을 그대로 모방해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로봇식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쉬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고요. 이 용어는 지금 현재 많은 IT 산업 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업무, 자동화에 수행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RPA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것만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들은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업무를 로봇이 할 수 있을까? 또는 이런 의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를 AI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업무를 적용한 사례들을 직접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RPA의 AI 기술의 위치를 간단하게 보시면 같은 어의 자료에 2019년 자료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AI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RPA는 실제로 현업에 적용을 해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업에 가장 빠른 속도로 적용이 되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RPA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PA 쪽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상무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레인보우 브레인 회사가 2017년도부터 우리나라 거의 RPA 초기 때부터 RPA를 주로 담당을 해오셨고 거기다가 특히나 RPA 쪽 글로벌 리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제품을 굉장히 서포트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 다음 설명에 좀 앞서서 회사 소개 좀 간단하게 함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레인보우 브레인은 2017년도 RPA라는 용어가 자체도 모를 때 이미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RPA 금융권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도 사실 어떤 업무를 RPA를 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한 2천여 개, 제 생각에는 한 2천여 개 업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업무들은 현재 많은 고객사에서 실제 적용을 해서 사례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좀 더 고객분들에게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RPA를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RPA를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희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라는 제품을 활용을 해서 RPA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도대체 어떤 AI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이런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아주 드래그 앤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쉽게 AI 모듈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AI를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구현하는 AI 모듈들은 실제 현업의 업무에 적용을 해서 많은 업무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소개해드린 영상도 이런 쉽게 만들어진 영상 중에 하나고요. 이런 AI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AI가 적용된 여러 가지 RPA 솔루션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 적용이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챗봇이라든지 머신러닝, 센티멘털 어네일시스, 그 다음 퍼지 로직, 그 다음 컴퓨터 비전, 랭귀지 트랜슬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현재 RPA가 AI를 활용을 해서 적용하는 사례 중에 하나고요. 이 중에 저희 레인보우 브레인은 각각의 사례를 다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를 점차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파트너사 중에 하나입니다. RPA 운영에 있어서 AI를 활용한 사례가 어느 부분에 있느냐 협업 사례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사람이 하고 디지털 워커, 즉 로봇이 하는 업무들은 공통적으로 업무를 주고받게 됩니다. 즉 협업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협업은 RPA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즉 업무를 선정을 어떤 부분을 하면 RPA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통 업무 선정에 키포인트 맞춰져 있는데요. 업무 프로세스에 이메일이나 파일 등은 협업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례 중에 하나고요. 이런 RPA는 정확하게, 스피드 있게 정확하게 또는 대량의 업무,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현재 로봇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과 휴먼, 즉 사람과의 현업 담당자분의 어떤 코어 가는, 즉 협업하는 이 영역은 사실상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영역이 정해져 있지만 이 AI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협업을 하는 영역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디지털 워커, 즉 로봇과 사람이 점차적으로 많은 영역에 있어서 협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기술을,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RPA 업무에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PA 운영에 있어서 오토메이션 아니면 도대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느냐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A2019는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테스트와 AI 모듈을 활용을 해서 A2019에 녹이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재밌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RPA 엔터프라이즈 버전과 IQBOT은 많이 활용 중에 있었고요. A2019 안에는 BOT 인사이트라고 하는 모듈이 좀 더 가볍게 추가가 됐고요. 업무 선정에 있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디스커버리 BOT이라고 해서 업무의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감지, 즉 자동으로 감지한다 그러면 어떤 모듈이 들어가느냐 AI가 들어가서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업무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현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버틀렉이 많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감지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RPA 업무를 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효과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냥 도입을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보다는 업무 선정에 있어서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즉 RPA 분석 영역에 있어서 Automation Anywhere가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커버리 또는 여러 가지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우선순위 또는 오토메이션까지도 사실상 디스커버리 BOT은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디스커버리 사용하고 나면 프로세스에 어떤 업무에 RPA를 적용하면 도움이 될지 또는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 어떤 정량적으로 보실 수 있는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타 솔루션도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요. Automation Anywhere는 이 제품 안에 다 인티그레이션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즉 통합되어 있다는 것은 마치 다른 제품하고 연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제품처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제품처럼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쓰기 쉽게 사용자가 조금만 배우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보시면 A2019는 굉장히 많은 해결책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RPA 운영에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만 있는 게 아니라 IQBOT IQBOT은 문서를, 스캔한 문서를 인식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비정형으로 되어 있는 문서를 학습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쓰는 솔루션 중에 하나고요. 엔터프라이즈 기존 RPA 솔루션이고요. BOT 인사이트라고 해서 BI, 즉 BOT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어널리틱스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느냐 또는 시각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느냐 BOT 인사이트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선정, 즉 프로세스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디스커버리 BOT이 자동화를 함으로써 즉 AI 기술이 통합으로 연계되어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로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쉽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레인보우 브레인 같은 경우는 거의 70여 개 이상의 기업과 공공 등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계시고 2천여 개 이상의 업무의 지금 적용 사례를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사실 핵심이 대표적인 사례들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아마 상무님께서 그런 사례들을 특히 동영상과 함께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S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처음에 이런 업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았고요. 이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웹상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웹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판매하지 말아야 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제품들을 찾아내거나 또는 어떤 제품을 과도의 광고를 하거나 또는 위반 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모니터링하는 요원이 국내에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진 않았었는데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업무를 저희는 협업을 개념으로 사람과 로봇이 주고받음으로써 업무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RPA 업무는 사실상 AI 기술이 활용된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람이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하지 않는 RPA 부분은 로봇이 AI 모드를 활용을 해서 적용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들은 사실상 저희가 내용들이 오픈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약간 좀 흐릿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 사례를 자세히 보시면 사람 마우스 움직임이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마우스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은 RPA와 사람이 하는 업무를 구분하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웹상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이런 데이터는 문제가 있구나 또는 이슈가 될 만한 글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글 자체를 표시를 해서 내부에 RPA가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압축 파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압축 파일을 전송이 되면 로봇이 그다음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뒷부분은 바로 압축 파일이 전송이 되고 나서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압축 파일을 로봇이 다 풀고요. 이런 압축 파일을 내용만 푸는 게 아니라 압축 파일을 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도 같이 풀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업무 편업분이 업무를 하시면서 어떤 내용들을 추출했을 때 그런 추출된 내용을 여기에 바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이런 전송들은 이 시스템에 사람이 등록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실제 등록을 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십니다. 사실상 로봇과 휴먼이 업무를 주고받아가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협업하는 업무 중에 하나고요. 이 뒤에 있는 로봇은 AI를 활용을 해서 적용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AI 기술이냐? 여기는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컴퓨터 비전 중에서 이미지로 되어 있는 글자를 인식을 해서 다시 디지털로 바꿔서 내부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하는 것은 RPA가 자동으로 수행을 하게 되겠죠. 저희는 앞에 있는 기술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고객사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지는 않았고요. 또 다른 고객사에 통해서 또 다른 기술로 좀 더 발전을 시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 비전만 가지고는 저희가 볼 때는 좀 더 업무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자연어 처리 기술, 즉 NAP라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접목을 했고요. 이런 자연어 처리 기술은 어디에 쓰이느냐? 이런 문서 안에서 쓰지 말아야 될 단어와 써야 될 단어들을 추출하는데 자연어 처리 엔진을 활용을 해서 쓰게 됐고요. 이런 추출을 하게 되면 이런 추출될 결과를 실제로 내부 업무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출하는 문서는 어떤 문서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 저희가 모든 문서를 다 처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A사에서 만들었고요. 이런 문서들은 굉장히 많은 문서들을 가지고 현업이 직접 읽으면서 체크를 했지만 지금은 로봇이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킹을 해서 표시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약 2분에 약 20페이지 정도를 고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현재 많은 페이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서만 하다 보니까 문서만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사실상 웹 안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즉 문서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다. 웹상에서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라든지 또는 온라인상에서 소개되는 어떤 내용들이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해서 쓰지 말아야 될 단어 또는 써야 될 단어들을 체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H상에서 저희가 웹 문서를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내부의 소프트워를 좀 더 개선을 한 거죠. RPA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더 진화를 시켰습니다. 더 진화를 시켜서 업무를 좀 더 RPA가 웹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영상 중에 하나고요. 내부 업무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웹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어처리 기술과 OCR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적용된 사례 중에 하나고요. 이 사례를 통해서 고객은 업무에 적용을 해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은 로봇이 하는 영상이고요. 그 영상 로봇이 한 내용이 결과가 만들어진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영상은 결과물을 보시는 겁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빨간 걸로 이렇게 마킹이 돼서 표시가 돼 있죠. 문서 안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체크를 해서 이렇게 결과물로 내부의 시스템에 다 등록을 하게끔 업무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웹 문서를 처리하는 방식 조금 전에 일반적인 문서를 처리하는 방식까지도 해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업무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AA에 여러 가지 컴퓨터 비전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IQBOT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또 있습니다. 이 AI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 AI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 이 IQBOT이라는 솔루션 자체가 여러 가지 컴퓨터 비전 엔진 즉 OCR 엔진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구글 비전을 활용을 해서 쓴 엔진 중에 하나고요. 이런 내용들은 보시는 것처럼 쉽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는 수기로 쓴 글자까지도 현재 인식을 하고 있어요. 즉 굉장히 많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5월 달에 저희가 이 만들어진 영상이지만 그 이후에도 딥러닝을 통해서 많은 학습이 많이 됐고요. 이런 학습된 결과로 인해서 수기로 쓴 글자까지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수기도 인식을 하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글자가 지금 MZT인가요? 이렇게 수기로 쓴 글자고요. 수기로 쓴 글자를 그대로 인식해서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기로 쓰는 것은 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사람이 봐도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즉 정자로 써야지만 인식이 가능하고요. 여러 고객사분들이 수기로 쓴 글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되지는 않고요. 정자로 만약에 정확하게 수기로 쓴다 그러면 인식이 정확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는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희도 이런 문서를 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미팅을 하거나 업무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IQB 솔루션이 결국은 AI라는 기술을 RPA 접목한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요. 이 IQBot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바로 문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현업 사용자가 타양하고 복잡한 문서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다. 어떻게 얼마나 쉬우냐? 사실상 마우스 몇 번 클릭이나 키보드 몇 번만 치면 파이핑만 한다 그러면 바로 문서를 학습시킬 수 있고요. 그 학습된 문서를 통해서 문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추출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이 IQBot이라는 솔루션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AA는 지금까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과 IQBot을 활용을 해서 현재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런 업무들을 통해서 업무들도 점차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쉽게, 얼마만큼 쉽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저희가 찍어놨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마우스로 몇 번만 하면 바로 학습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상 안에 단 몇 군데만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문서 추출하고자 하는 문서 데이터를 뽑고요. 거기에 맞는 문서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업로드만 시켜주면 바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보시는 것은 어떤 문서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겠느냐를 정하고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버튼만 누르게 되면 바로 학습을 애널라이징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학습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학습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바로 어떤 데이터, 이 부분은 인보이스야 이 부분은 오더 데이트야 이렇게 주문 날짜야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바로 문서를 학습하실 수 있고요. 이런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게끔 IQBOT은 만들어져 있다고 보십니다. 지금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사실 저도 한 두 달 전인가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저는 IT 전공자가 아닌데도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직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쉽게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강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IQBOT은 굉장히 쉽게 쓰고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여기에 RPA와 다른 제품이 아니라 RPA, 그러니까 AA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과 통합이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통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같은 제품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다른 제품이 연동하는 차원이 아니다. 완전히 그 제품 안에서 그대로 바로 IQBOT 쓰고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S4고요. AI 영역 중에 챗봇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챗봇으로 어떠한 RPA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하나고요. 챗봇을 통해서 이렇게 유저가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데이터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데이터가 필요해. 라고 챗봇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 챗봇은 바로 뒤에 붙어있는 RPA가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RPA는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그 결과를 동시에 그 챗봇을 통해서 현업 담당자 분에게 담당분에게 메일이나 챗봇을 통해서 결과를 전송하는 하나의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챗봇과 AI가 활용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상당히 많은 오픈마켓을 쓰는 고객사들이 쓰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사박냇이라고 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박냇이 모든 오픈마켓을 하나의 통로로 다 묶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업무를 많이 하냐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지마켓 11번가 이런 데 일일이 다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박냇을 한 번에 등록을 하게 되면 지마켓 11번가 모든 오픈마켓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처리가 돼서 등록이 되고요. 주문 또한 주문을 각각 하게 되면 이 사박냇을 통해서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면 사박냇을 통해서 내부의 어떤 업무를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사실상 저희가 많은 고객사에 이미 적용되어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H4는 이미 6개 업무에 이 적용한 업무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AI가 적용이 되느냐. 약간의 머신러닝 그리고 약간의 퍼지 로직이 적용이 돼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모호한 데이터를 다루는 하나의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또는 학습과 업무를 적용을 해서 쓰는 사례 중에 하나고요. 엑셀로 RPA가 데이터를 막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부에 있는 제품을 찾아내는 서치하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이 서치하는 기술은 약간의 머신러닝과 약간의 퍼지 로직이 들어가서 제품 코드를 찾아내는 로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사방 넷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고요. 이런 업무들은 앞으로 많은 고객사 분들이 만약에 RP 업무를 하실 때 이런 업무가 있다 그러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죠. 저희가 AI 모듈을 AA에 접목을 해서 쓴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그 전체 업무 중에서 일부가 사실상 AI가 적용이 됐고요. 그 AI를 통해서 원래 할 수 없었던 업무였지만 지금은 AI가 적용이 됨으로써 할 수 있는 업무로 바뀐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쭉 굉장히 자세한 사례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레인보우브레인이 달리 2천 개 업무를 한 게 아니다라고 보여질 만큼 굉장히 세부적인 사례들을 오늘 소개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동안에 RPA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이 굉장히 사례가 다양하게 나온 것 같다는 제 생각에는 좀 느낌이 들고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발표 자료를 좀 봤는데 이 다음에 상무님께서 소개시켜주실 사례들 같은 경우는 저도 보면서 RPA가 여기까지 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들 만큼 정말 이게 맞나? 놀라운 사례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좀 여기까지 레인보우브레인이 제공을 하고 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 이어서 계속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소개해드릴 영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서가 주 단위로 또는 어떤 시점 단위로 문서가 바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데이터 자체가 지난주에 방송했을 때 또는 이번 주에 방송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약간 약간 바뀌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사람이 다 찾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대체 RPA로 하면 가능할까? 라고 해서 고객사님 문의주신 내용 중에 하나고요. 사실 단순한 RPA라면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 AI를 연동한다 그러면 가능해요. 그래서 AI를 연동을 해서 어떤 두 문서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찾아서 각각 문서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하나의 좋은 사례 중에 하나고요. 어떤 문서가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달라진다거나 어떤 값이 달라지거나 이런 경우에 로봇이 직접 찾아서 마킹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적어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지만 업무가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RPA로 가능하다. AI에 붙으면 가능하다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앞부분에는 문서, 즉 웹이나 또는 문서를 통해서 사실상 AI 기술을 활용을 한 사례였지만 지금 보여드린 영상 자체는 사실상 이런 것도 되라고 할 정도였고요. 저희가 사실 만들고 나서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라는 걸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상 저희는 기술적으로만 파악을 했지 실제로 업무를 돌려보지는 않았거든요. 돌려보니 굉장하더라고요. 사실상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실제로 어떤 홈쇼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가지고 영상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찾아내고요. 그 데이터를 어떤 자막이나 어떤 제품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을 찾아내는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빨간색은 사실상 이 영상 안에서 찾았으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고요. 이 단어들을 찾는 하나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 영상은 음성이 나오지만 제가 그냥 바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지금 이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품이 가진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영상으로 나오는 영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 영상을 사람이 일일이 다 보면서 체크를 한다?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이 업무 자체를 이런 영상이 10개 내외로 된다고 하면 사실 사람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루에 체크를 해야 되는 영상이 50여 개가 되고 7명이 붙어서 또는 10명이 붙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상 이 업무에 저라면 사실 일을 관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계속 찾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관둘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저희가 로봇이 AI 모듈으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는지. 지금 뽑는 과정이고요. 이 뽑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마킹을 해서 또 다른 영상을 만든 영상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상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글자가 움직이는 것까지도 현재 다 추출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 돌려보고 나서 저희도 이게 굉장히 많은 업무에 적용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사실상 이거는 영상일 뿐이지 제가 알기에는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제품들이 위반이 되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제품이 아마 판매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추출해서 찾아낸다 그러면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돼요. 또 관련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품 안에 어디에 글자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이 영상은 사실상 원본 영상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찾기가 힘든 영상 중에 하나예요. 저도 한참 보고 알았어요. 어디에 이 글자가 있길래 이 영상 안에서 추출하고자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AI가 RP를 가지고 추출을 해보고 나서야 여기에 단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어떤 단어인지는 조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이 그대로 나오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래픽 처리와 영상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제품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 안에서 만약에 찾아내야 되는 어떤 단어나 용어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상 사람이 찾기는 힘들다고 봐요. 사실 앉아서 이 내용들 찾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사실 결과물을 한번 보시면 쭉 이 영상들이 결과물을 RP가 추출하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좀 긴 영상 중에 하나인데 이건 굉장히 깁니다. 이게 사실상 영상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추출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 거죠? 저도 몰랐는데요. 제가 굉장히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없는 거 아닌가요? 있습니다. 로봇은 찾아냅니다. 이거 보시면 리모컨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리모컨 안에... 저걸 어떻게 찾아내죠? 리모컨 안에 이 글자가 들어있고요. 이 글자를 정확하게 찾아서 짓는데 로봇이 뽑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영상이 저희도 일반 영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방송용 영상이라도 MXF라는 포맷이 있더라고요. 이런 영상은 사실 PC에서 플레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영상까지도 사실상 추출을 하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추출하고 있고요. 이런 콜라겐 이런 단어까지도 추출해서 마킹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담당자분한테 영상으로 주게 되죠.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뽑을 수 있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한 기술들은 사실 컴퓨터 비전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NL 자연화 처리와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어떤 사례라고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NL 자연화 처리가 굉장히 일부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H사에 최근에 만들어진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업무를 하실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자연화 처리 엔진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연화 처리 기능이 좀 더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자연화 처리를 통해서 약 2년치의 VOC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엑셀로 어떤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요. 그 데이터를 자연화 처리 엔진에 다 통째로 다 넣고요. 그런 자연화 처리 엔진에 들어간 내용들은 문법에 따라 또는 품사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 잘게 다 슬라이싱을 하고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여기 고객사에서 원하는 어떤 제품에 어떠한 단어들이 많이 쓰이는지 또는 어떠한 제품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추출을 해낼 수 있는 영상 중에 하나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엑셀 작업이지만 이 엑셀 안에다가 저희가 추출한 내용들을 다 마킹을 하게 돼 있어요. 결과물은. 마킹을 해서 사람이 또다시 읽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로봇이 다 마킹을 해 줌으로써 사람이 쉽게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열심히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정말 두 번째 사례 소개시켜서 영상 특히 같은 경우는 저도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놀랍다라는 얘기가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생각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이 RPA가 굉장히 발전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당연히 레인보우 브레인의 노하우가 접목이 됐겠죠. 했는데 이제 좀 마지막으로 어느덧 보니까 제가 마지막 장편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RPA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RPA 좀 도입하는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포인트를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A 운영에 있어서 어텐디드 봇과 언어텐디드 많이 들으실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어텐디드 봇은 뭐고 언어텐디드 봇은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차이를 알 수 있는 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이나 현업이 인터럽트를 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보시면 되고요. 이 인터럽트는 사실상 내 옆에 있는 가상 비서라고 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어텐디드는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되고요. 어텐디드는 사람이 중간중간에 내가 원하는 시점 또는 내가 원하는 타임에 어떤 데이터를 주거나 이런 경우에 마치 가상 비서처럼 움직이는 게 어텐디드 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인 1봇의 시점으로 아마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텐디드 봇이 실제로 내 옆에 로봇이 있고 업무를 어떤 이 로봇한테 주면 그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 하나의 기능이 어텐디드 봇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AI에 있어서 과연 어텐디드 봇과 언어텐디드 봇은 다르냐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AI 적용은 동일하고요. 업무들은 사실상 어텐디드 봇이든 언어텐디드 봇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바로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가장 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AI 기술이 적용되는 건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아마 어텐디드 봇과 언어텐디드 봇을 AI 업무에 적용을 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번에 사례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드렸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거의 한 40분 동안 굉장히 알차게 상무님께서 실제 사례들까지 자세하게 좀 전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부터 질문들을 꼽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설문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아마 발표 들으시느라 설문조사를 좀 놓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답변 들으시면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오늘 좀 보니까 역시나 RPA는 늘 핫합니다. 굉장히 핫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잠깐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또 들어오셨더라고요. 뭐 공공뿐만이 아니라 뭐 금융 유통, 특히 오늘도 주제가 유통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유통에 계신 분들도 좀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질문들을 제가 보니까 RPA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좀 첫 번째 질문으로 하나를 꼽았는데 이거는 RPA 처음 구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 동일하게 고민하시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질문 먼저 질문이 좀 깁니다. 그래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서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RPA 도입 의지가 분명히 보이는 기관들과 분명히 보이지 않은 기관들을 모두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는 RPA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유행에 따라서 RPA에 대해서 약계 좀 관심을 갖게 됐지만 이 RPA를 도입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까지 하는 동료들이 계셔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들에게 RPA 도입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하는지 좀 의견을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라는 질문, 조언 같은 걸 좀 주셨는데 필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상무님 뭐 길게 좀 답변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RPA 도입을 하시면 일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걱정은 모든 회사에서 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고요. 사실상 저희 사례로 보면 일자리가 없어진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현업이 하시는 업무를 도와줌으로써 훨씬 더 현업분들이 다른 업무에 집중을 하시는 사례가 저희는 몇 번 봤었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업무는 지금까지 엄두를 못 했다가 RPA가 있음으로써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은 RPA하고 나니 현업분들은 좀 더 다른 일에 집중을 해서 좀 더 진짜 부가가치 높은 일을 매진하는 걸 본 사례를 저희도 많이 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대체하려면 아직 수십 년 더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취재를 RPA 쪽을 하다 보면 저 역시도 RPA 담당하시는 분들께 많이 여쭙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일자리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답변들을 쭉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가장 공감 같은 부분이 뭐냐면 함께 가는 거지 누구를 없애고 이러는 건 아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RPA가 나의 일자리를 없애는 건 전혀 아니고 나의 일을 오히려 더 효율을 높여주는 동반자 아니면 든든한 조력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질문을 오늘 상무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좀 발표를 해주셨는데 역시 또 발표를 좀 자세히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표에 나왔던 내용 관련해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질문을 먼저 좀 읽어드리면 그 RPA에 AI를 접목하기 시작해서 더욱 고도화된 RPA를 수차례 진행했고 최첨단 기술을 대거 동원하지 않아도 초자동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죠.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상무님께 주셨는데 이 초자동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 요즘 많이 언급이 되는 용어 중에 하나죠. 사실상 RPA에 AI가 붙어있는 하나의 자동화가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AI 기술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느냐 사람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 들어가는 AI 기술이 아니고요. 현업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확한 분야에 아주 작은 영역에 들어감으로써 그 업무를 자동화시켜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어떤 강점이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RPA뿐만 아니라 모든 신기술 관련해가지고 좀 자주 나오는 주제 질문에 나온 주제가 보안입니다. 관련된 질문 하나 주셨는데 업무 효율성에 있어서 RPA 도입과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 RPA 보안 측면에서는 좀 어떤지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RPA를 도입을 했었을 때 보안 위협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나라는 좀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RPA 업무를 하는 로봇이 대부분 RPA 룸이라고 해서 CEO의 조직을 통해서 룸이 만들어지고요. 그런 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로봇이 격리된 상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격리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 보안 측면이 활용하는 측면과 내부에 있는 보안적인 측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AA는 내부에 이미 굉장히 높은 보안 수준을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이 AA가 제품을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람이 하는 업무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보안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AA는 기능적으로 또는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신 거 제가 듣다가 보니까 COE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RPA 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COE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 그러면 COE는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조직이 RPA의 전담에서 만들어진 조직이긴 하지만 도대체 RPA를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시면 자동화 업무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야 또는 부서별로 어떤 핵심 인물들이 차출이 되고요. 그 다음 업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업무 분석 또는 업무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이 조직팀이 적극적으로 업무 자동화하는 데 내부에 확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대기업 외치긴 하지만 COE를 좀 조직을 해서 처음부터 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질문을 또 하나 드리면 오늘의 주제가 또 AI가 들어가다 보니 이런 질문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대요. 질문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현재 업무 프로세스에 이 오픈소스 기반의 AI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와 텍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미 AI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능형 RPA만 새롭게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게 기존에도 AI가 있고 여기도 지능형 RPA인데 상호 연동 측면이 어떤 게 가능할지 아니면 이렇게 상호 연동을 좀 하려고 하면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지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A2019에는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외부에 있는 다른 AI 모듈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확장할 수 있게끔 A2019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확장한다는 것은 보통 데이터 사이언스나 AI에 대부분이 많이 활용하고 계신 언어라고 본다 그러면 자바나 파이썬이나 또는 C샵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을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AI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ARP에 접목하실 수 있게끔 A2019 즉 Automation Anywhere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그대로 확장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소스 단위 또는 소스 단위까지도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활용할 수 있게끔 A2019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바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저도 좀 인상 깊게 봤었던 게 바로 이 뒷부분에 저희 찾지를 못했잖아요. 어떤 그 영상에서 단어가 어디 있는지 아무리 눈을 씻고 제가 시력이 좋은데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RPA는 단번에 그걸 찾아낼 정도로 굉장히 저도 좀 놀라웠었는데 그래서 좀 관련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기본 RPA 모듈 외에도 이 영상 추출을 위한 모듈이 아예 별도로 따로 있는지 그렇게 되면 좀 과금 방식도 좀 달라지는지 제가 봤을 땐 좀 도입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 그러면 영상 추출한 모듈이 저희가 내부에서 개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런 모듈은 지금 AA하고 통합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과금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그러면 저희가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비용만 현재 받고 있고요. 실제로 RPA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저희는 더 키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구현, 구축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RPA를 늘 웨비나를 하게 되면 RPA랑 같이 나오는 기술 중에 가장 핫한 게 바로 OCR 기능이 되겠습니다. OCR에 대해서는 워낙에 몇 년 전부터 OCR 인식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OCR의 현재 기술 수준과 OCR에 적용을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건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당연히 기술 쪽을 전문하시는 상무님이시니까 이 기술 수준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현재를 전망도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적용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입니다. 사실 OCR 기술을 적용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은 가장 키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원본 문서가 얼마나 질이 좋으냐. 제가 보통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깨끗하게 나오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그 글자를 보면 사람의 지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글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도 글자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상 사람은 그렇게 읽지는 않죠. 유사하게 또는 유출을 해서 읽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글자가 퀄리티가 좋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문서가 글자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만 문서를 OCR을 돌릴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OCR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느냐. 사실상 이 부분은 최근에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재 OCR 기술은 발전되고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 불과 5월에 인식을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했을 때하고 많이 달라요. 그 정도로 학습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RPA가 저희가 워낙 성공 사례만 얘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 RPA가 사실 그렇다고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저희가 성공 사례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질문 좀 주신 것 같은데 혹시 RPA를 도입했지만 좀 성공하지 못한 좀 안 좋은 그런 사례도 혹시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다양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구축을 한 고객사에서 실패한 사례는 사실 없고요. 특정한 업무에 실패한 사례는 간혹 나옵니다. 어떤 업무냐면 사실 RPA를 적용을 할 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업무가 뭐냐면 사실상 변화가 계속된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외부에 있는 사이트를 가지고 또는 외부에 있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을 한다고 보신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어떤 사이트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사실 로봇이 인지를 할 수 있느냐 사실상 없어요. 로봇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외부에 있는 다른 업무를 하는 사이트들은 사실상 인지해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재화를 해서 내부에 있는 어떤 팀이 좀 더 유지보수나 또는 그 업무를 변경을 하시는데 용이하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고요. 이런 업무들은 사실 하고 나니 계속적으로 변경이 돼서 우리 업무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자동화되고 나서 시간적이나 비용적인 부분 효과를 보신 건 맞는데 이런 업무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더 로봇이 쉽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좀 더 그 업무의 로봇, 즉 로봇이 하는 업무에 PI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업무를 하시는데 또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데 좋은 사례가 될 듯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상무님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레인보우 브레인 같은 경우도 거의 한 70, 80% 이상의 직원이 BIT 쪽도 많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를 굉장히 잘 쓰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제품이 워낙에 직관적으로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쉽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잘 사용하고 있고 더 이제 확산을 좀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나서 잠깐 전해드렸고요. 또 하나 질문은 역시 또 발표를 좀 열심히 들으신 분이 또 주신 질문입니다. 아까 사례 얘기하시면서 이걸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질문을 먼저 좀 전달해 드리면 이 자연어 처리 엔진을 많이 넣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이 많이 넣고 적게 넣는다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 사실 저도 좀 아까 들으면서 궁금했었거든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기술적인 설명들을 많이 뺐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좀 들으셨을 때도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좀 설명해 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자연어 처리 엔진은 굉장히 큽니다. 영역 자체도 굉장히 크고요. 하지만 그 영역 어떤 업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연어 처리 엔진을 모조리 다 가지고 와서 어떤 기능들을 다 활용한다 그러면 사실상 그 업무를 구현하는 것보다도 그 자연어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게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사실 기술에 사람이 끌려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매번 업무를 할 때마다 업무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자연어 처리에 어떠한 부분만 있으면 업무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의 기능이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단 두 가지 기능만 활용할 수 있으면 이 업무를 AI 업무를 적용해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일부 기능만 활용하게 되지 그 자연어 처리 엔진을 들여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솔루션에 구축을 하는데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러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점점 줄어들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 업무의 가장 작은 영역에 AI 기능만 일부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저희가 타이틀도 유통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통 사례를 좀 많이들 집중해서 전달을 해드렸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종사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질문 주시는 게 뭐냐면 교육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제조 사례가 있는지 여러 질문 주셨는데 상무님께서 오늘 설명은 못했지만 유통 외에 다른 분야 대표적인 거 한두 개 정도만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분야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교육기관에 사례가 있는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교육기관은 제가 현재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없고요. 제조업에 적용한 사례가 있느냐? 제조업은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제조 쪽은 너무 많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제조업에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 같은 경우는 제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제조가 거의 초반부터 많이 도입을 하셨죠. 워낙에 단순 반복 업무가 많다 보니까 교육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좀 시작 단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 사례를 보유한 곳은 거의 없을 거라 저는 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많이 사례들이 나오겠죠.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두 개 좀 더 드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 또 나오신 우리 상무님께서 거의 RPA 초기 우리나라 초기 도입 단계부터 쭉 이제 4, 5년간 해오시다 보니까 좀 이런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늘 궁금한 질문이긴 한데 이 RPA로 가능한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고 과연 앞으로 어디까지 확장 가능할지 거의 점치는 건 아니지만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미 기 고객사들도 다시 찾아뵙고 있고요. 왜 찾아뵙고 있냐면 혹시 RPA로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업무를 드랍하신 업무가 있느냐라고 해서 미팅을 제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AI로 진행을 했을 때 RPA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어요. 사실상 저희도 찾아보고 미팅을 하면서 이거는 AI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AI를 적용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업무의 어떤 정해져 있는 업무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계속적으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AI가 붙음으로써 더 많은 영역을 RPA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지막 질문이 사실 오늘 발표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당연히 RPA가 대세죠. 요새 대세고 워낙에 여기저기 다 RPA를 우리가 제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오늘 나오신 이제 레인버 브레인 쪽에서 제공하시는 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이 RPA의 차별화된 장점이 무엇인지 타사 대비 경쟁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귀사의 장점으로 보신다 그러면 저희는 많은 레퍼런스와 많은 고객들을 통해서 RPA에 대한 경험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기술까지도 활용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업무를 늘어나고 있는 늘어나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AI 업무뿐만 아니라 RPA 업무를 동시에 어떤 컨설팅이나 어떤 이런 업무를 진행하시고자 한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사례를 가지고 미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거의 오늘 혼자 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례에 거기다가 질의응답까지 일당백을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 시청하신 분들께서 앞으로 RPA 그리고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하면 이 레인보우 브레인이 딱 각인되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의 굉장히 좀 인상적인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RPA 도입을 하시는데 망설이지 마시고요. 또는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나요? 또는 이런 업무를 하게 되면 사람이 일자를 뺏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가지시지 마시고 우선은 RPA를 저희 레인보우 브레인을 통해서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인보우 브레인이 장점이 많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RPA 업무를 구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표 이후에도 저희 쪽으로 회사로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고 RPA 도입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 같습니다. 오늘 발표한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한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